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만 2,907명, 설 연휴가 지나면서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며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신규 확진자는 1만 명대를 넘어 2만 명대가 됐는데요. PCR 검사도 한계측에 부딪히다 보니 선별진료소 검사 체계도 전면 개편됐는데요. 60세 이상이거나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통보받은 사람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고 나머지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양성이 나올 경우 PCR 검사를 하게 되죠. 단기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보건소와 동네 병의원은 코로나19 대응 역할을 분담하게 됐습니다. 전국 400개 가까운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도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시작했고요. 지정 병원은 이제 순차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가까운 병원이 어딘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등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젠 고위험군 환자만 24시간 관리 가능한 의료기관에 배정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덜한 확진자는 재택치료로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고위험군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는 방역체계가 효과를 보길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방식도 전면 개편됐습니다. 이제 고위험군이 아니면 스스로 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지역에서도 신속항원검사소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 낙동강변 둔치에 설치된 신속항원검사소입니다. 검사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대기줄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방식이 개편되면서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검사자는 본인이 직접 검체를 채취해야 합니다. 제가 보건소에서 받을 때는 처음 갔을 때는 선생님이 코를 이렇게 할 때는 너무 갑자기 해서 눈물도 나고 했는데 제가 스스로 하니까 제가 코 상태라든지 여는 것도 내가 내 인대에 맞게끔 살살 여니까 너무 편리하고 하지만 혼자서 하다 보니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콧속에 면봉을 넣는 것도 씨앗과 섞어 진단키트에 용액을 떨어뜨리는 것도 모두 스스로 해야 합니다. 설명서 봤는데 조금 그냥 혼자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고 옆에서 누가 도움을 줘야 할 수 있고 하는데도 조금 어려웠어요.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전면 개편됐습니다. 고위험군, 역학적 연관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는 PCR 검사를 받고 일반 시민은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론이 상당히 급속도로 펴지고 있습니다. 1만 5천에서 2만까지 지금 이번 주는 오늘은 2만 2천까지 갔죠. 그래서 검사에서 다 지금 수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수요가 된다 해도 이 많은 사람들 검사에서 결과가 상당히 늦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자가검사 키트로 진행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보고 또 점차적으로 드라이브 스루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볼 그럴 생각입니다. 지역에 따라 안동은 신속항원검사소가 별도로 운영되며 경주와 영주 등은 기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를 병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전파력에 강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산하면서 대구, 경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연일 최다 기록을 넘기고 있습니다. 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대구가 1,256명, 경북 935명입니다. 대구에서는 서구 소재 의료기관과 달성군 소재 요양복지시설 등 고위험 감염 취약시설에서 1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경북에서는 구미 180명, 포항 173명, 경산 120명 등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7곡군 동명면에 있는 대구은행연수원이 대구권역생활치료센터로 지정돼 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은행연수원은 모두 140개 병상이 갖춰져 있으며 대구 보훈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12명을 비롯해 30여 명이 근무합니다. 대구시는 현재 동구에 있는 중앙교육연수원과 경주에 있는 현대자동차인재개발원 등 2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설 이후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개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대구·경북권의 4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앙고속도로 읍내 분기점에서 군이 분기점 구간과 중부 내륙고속도로 김천 분기점에서 낙동 분기점 구간은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대됩니다. 또한 대구에서 성주 구간과 북구미 나들목에서 군이 분기점 구간은 고속도로가 신설됩니다. 대구시는 이번 고속도로 건설 계획 확정으로 통합신공항 접근성과 산업단지 물류 수송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일 오후 3시 30분쯤 영천시 청통면 호당리 3부 건널목에서 열차와 트럭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에 탑승한 2명이 숨졌습니다. 동해에서 동대구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에는 132명이 탑승했으며 승객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화재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소방용수를 확보하는 겁니다. 곳곳에 소화전이 있는데 요즘처럼 추울 때는 물이 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로 수압이 낮을 수도 있죠. 평소 관리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할 때 이런 정보를 얼마나 빨리 확인하느냐가 골든타임 확보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물인터넷 기술이 소화전 관리체계와 접목돼 똑똑한 소화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수성 알파시티에 있는 한 소화전. 바로 옆에 IoT, 즉 사물인터넷 센서가 매립돼 있습니다. 수압은 정상적인지 한파로 물이 얼지는 않았는지 소화전 상태 정보가 함체 설비를 거쳐 자체 데이터베이스로 전송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소화전 이체에 가서 점검을 하게 되면 그 정보가 상황실로 곱장 전송이 되는 수압하고 온도 센서가 소화전 아래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충격 센서가 있으며 지금까지는 한 달에 한 번 현장 점검을 통해 소화전 상태를 수기로 기록해 왔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관리 시스템에 실시간 정보를 등록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능형 소화전은 현재 수성 알파시티 내 8곳에 설치돼 시범 운영 중입니다. 소화전 정보들이 모이는 소방용수시설 관리 시스템입니다. 지능형 소화전을 비롯해 대구 지역에 설치된 6,800여 개 소방용수시설의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선택하면 인근의 소화전 상태가 나타나고 개별 소화전의 세부 정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지능형 소화전은 불법 주정차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반경 5미터 안에 차량이 주차할 경우 자동으로 안내 방송이 송출되는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소화전과 소방용수시설 관리 시스템은 안정화 단계를 거친 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이관되고 실제 현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경북도민들의 이웃사랑지수를 나타내는 사랑의 온도가 124도를 기록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시작한 경북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지난달 9일 캠페인 시작 40일 만에 100도를 돌파했습니다. 모금액은 169억 7천4백만 원으로 목표액보다 32억여 원을 초과해 11년 연속 모금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모아진 성금은 도내 소외이웃과 복지시설 등에 전액 지원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 지역도 나눔 캠페인 목표액 90억 5천만 원을 넘긴 112억 1천만 원이 모여 나눔 온도가 124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주에서는 나눔 온도가 170도를 기록했습니다. 경주시는 6억 원 모금을 목표로 모금을 시작했지만 시민들의 개인 기부와 함께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신규 아너소사이어티 등 기부 행렬이 이어지면서 역대 최고 기록인 10억 2천만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